이 이야기는 바닷가 마을에서의 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. 소년의 이야기는 카이, 초등학교 6학년, 카이는 쓰나미로 소중한 가족을 잃었습니다. 혼자 남겨진 카이 옆에 나타난 것은, 카이는 자전거였습니다. 카이는 혼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. 카이는 혼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거마다 네 것을 감겨졌다. 고맙습니다. 아, 해가 아뜩하다. 아, 해가 아뜩하다. 별이 달성나게 나를 불러주는데요. 아, 해가 아뜩하다. 아, 해가 아뜩하다. icloose. 아, 해가 아뜩. 다 왔어! 다 왔으면! 난해가 지나가려고 하겠어! 재해를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강인함을 느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감사합니다.